주위라는 가수가 공연하거든요. 무서워. 아, 아. 얼마 방탄소년단이 있겠나 했는데. 정말 안 좋대까지도 있을 거로 아예 생각도 못해. 너무 무서웠나 봐. 뛰어서 도망가. 너무 잘생긴 좋다. 그러면 진짜 어렵네. 원래는 우리가 게릴라 쇼를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저한테 의미 있는 곳을 가서 공연을 할 수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곳에 진짜 말 그대로의 그 게릴라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20초 동안 라이브를 보려면 500원을 내야 돼. 그리고 그 500원을 모아서 회식할 거예요. 나는 커튼에 있는 거죠. 간판 홍보는 사실. 형이 해줘야 돼요. 앞에서 호객하는 거. 네. 좋은 거예요. 인형 타레스. 아, 좋다. 좋은데? 더운 거 없겠다. 더운 거 없겠다. 아니면 내가 할게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저희 일단 강릉으로 알아보고 좀 해보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랄랄랄랄라이. 칸막이가 올라가면서 관객이 이제 20초에 라이브를 듣게 되고 강릉에 간만큼은 조금. 강릉에 그게 유명하대요. 커피 꽁빵. 네, 맞아요. 그거 먹으려고. 이걸 먹어야 되겠어. 커튼 자체의 계열을 좀 레드로 하면 더 귀여울 거 같아. 그리고 잔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좋다. 좋아요. 좋아요. 지금 KTX에 들어왔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기초 엄청 너무해. 이어폰 가지고 올 걸 그랬어. 노래도 듣지도 못하고 지금. 조용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느낌. 팟 Circle 최하우 몇 년만에 KTX를 타고 하더라구요. 도착! 강릉! 너무 나인 것 같은데? 한 번 해볼까요? 이게 부르다가 중간에 끊기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파트 구간 딱 부르고 끝내지 말고 형, 전단지 안 주고 그냥 말만 할 거세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프리스타일로 해야 돼 진짜 컨셉이 없어 보여요 저 죄송한데 V 아시나요? V가 지금 공연한 V라는 가수가 있는데 V요? V요? 아니요 V요 V요 V 너무 안 오면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누군가라도 아주 자신 없게 하죠 부인 씨 우리 최소 손님 다소영 받기로 알겠죠? 알겠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저기 앞쪽에서 되게 좋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괜찮으면 한번 보러 가실래요? 지금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리 그래 얘기했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통화 중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빨리 가야죠 아 죄송해요 되게 짧은 공연이어가지고 근데 학원이 멀어서 진짜 시간 안 맞아서 죄송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무슨 라이브예요? V라는 가수가 공연하거든요 조금 더 당당하게 해보겠습니다 가면 바로 보실 수 있고 공연이 되게 짧아요 아 그래요? 1분이면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1분이요? 네 이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공연이 아니어가지고 진짜로 이게 기억에 남으실 공연인데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어디 갔다고? 밖에 잘 나가야 되는데 진짜 없다고? 진짜? 다들 최고로 준비하시고 네 V 모르시죠? V요? 아니 V라고 하자 V? 신인 가수 신인 가수 V라고 하자 아 근데 너무 갈 것 같은데 V? 아니 V요 V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rejoin depart 넷 네 이렇게 인기 하던 Jeff 스태프 숙소 스태프 스태프 What do you want? Do you not like it? Stop tears me girl Now you maybe leave my heart out here 날 짚고 올라가 탈수로 누구가 닮았던 우리가 진짜 비 진짜 비 진짜 방탄피 맞아요 제가 아는 그 방탄피예요 슈스 진짜 비 아니 이거 온라인 닮은 사람이 방탄소년단 브이입니다 그런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맹세해요? 진짜죠? 네네 벌받을거예요 대구가 될지? 이제 갔다가 이리와 그리고 이런 이런 яж에 onto the world we could be romance in the... 너무 감사해요. Hi! Welcome to 1001 Live! What is this? It's a live that you can hear actually a person singing in live. Do you want to take a look? Why no Barbie? I think it's okay. It's okay. Oh... What are you doing? Action! It's so scary. It's so scary. We don't know we but I'm okay. It's okay. Hello. Welcome to 1001 Live! Hi Ho! Thanks. Thank you. I wish you would love me again. No, I don't want nobody else. I wish you could love me again. Again. I wish you would love me again No, I don't want nobody else I wish you could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에 다 외운 거네 곰돌이 씨, 너무 감사해요. 고맙네. 만져봐도 돼요? 아, 네, 몰라요. 하... 형 들어오라고 하고 내가 나갈까? 방탄소년단의 V라는 곳이... V가요? 네. 그냥 나한테 간다. 그러니까 형은 여기로 오고 나는 걸어서 그냥 이 착장 그대로 그냥 모자만 벗는 거지. 아, 혹시... 아, 시간 없어요. 아, 없으세요? 없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밥 먹어야 돼.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수 데뷔하는데 공연 보러 오실래요? 지금요? 네, 지금 바로 옆에요. 저희 밥 먹어야 돼. 아, 이런 거 진짜 어렵네. 저기 혹시 커플끼리 공연 하나만 보실래요? 공연이요? 네,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지금 딱 한 팀만 남았거든요. 네, 왜? 왜? 짧은 거 같아요? 네, 짧아요. 되게 짧은 거. 정답. 태형 씨 먼저 올라가서 준비하면. 네. 처음 보러 오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 여기로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wish you would love me again. No, I don't want nobody else. I wish you could love me again, again. I wish you could love me again, again. I wish you would love me again, again. No, I don't want nobody else. I wish you could love me again, again. I wish you could love me again, again. 네, 감사합니다. 공연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공연하는 거. 네. 그래서 아까 공인형 쓰시고 진짜 데뷔 하신 분이 태형 씨예요. 아, 진짜? 네. B씨가 직접 안 봐야지. B씨가 공인형 탈에 계셨던 거예요. 아, 진짜?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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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사야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콩 빵. 10개. 10개짜리 하나 될까요? 얼마예요? 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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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나는 더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아미나들에게 다가가보기도 해보고 싶고 도전도 한번 해보고 싶고